으아악! 이 염력도 집어 가! 이리야! 빨리! 키워! 키워! 이리와! 더 빨리! 더 빨리! 더는 좋지 않는 것 같구나. 우와! 우와! 떨어지거라. 떨어지려 하지 않았느냐! 아휴! 아휴! 괜찮은 것이냐! 다치지 않은 것이냐! 아휴! 떨어지라고 밀 때는 언제고 치... 말해서 떨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게서 떨어지라는 소리였다. 언젠도 꽉 잡으라며? 아... 무험하다! 무험은 개뿌리다! 아... 아... 아깐 어쩌저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던 것이냐! 죽고 싶어, 환장한 게 아니면! 죽고 싶어, 환장한 건 내가 아니라? 그쪽 아니오? 나도 좀 물어봅시다. 아깐 왜 들어왔던 거야? 몰라서 묻느냐? 가라 그랬지 않소? 염병 떨지 말 가라고! 왜? 그러고 들어와서 구해주면 내가 고마워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어?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주제에 주접 떨지 마시오! 나 그런 거 딱 질색이니까! 다신 그러지 마시오! 알겠어? 알았다! 다음부터는 죽든 말든 내버려 둘 터이니 걱정 말거라!